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범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만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그동안 왜 검찰이 이렇게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나 그리고 문재인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하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규명하라 이렇게 지시를 하고 난 뒤에 전격적으로 영장이 청구되는데 이게 다 짜진 시나리오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특검을 하자고 야당과 국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정권은 특검을 대신해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문재인이 그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지시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문재인이 정적적으로 이런 지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하는 시도였다 하는 의심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김만배에 대한 수사는 이미 누가 보더라도 김만배가 이 사건의 유동규와 함께 핵심 피의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동규에 대한 뇌물 5억 원을 준 것만 해도 유동규의 영장에도 적혀있고 이렇게 의욕들이 많습니다. 유동규에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분들 700억 원 그리고 이런저런 돈을 주기로 했을 뿐만 아니라 로비를 했다는 의욕 곽상도 의원의 아들에게도 50억 원 그리고 나머지 6명에게도 50억 원 그렇게 해서 350억 원을 주기로 했다. 이게 이제 50억 약속 또 50억 클럽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김만배가 본인이 갖고 있던 회사로부터 473억 원을 대출을 받아서 그 돈 가지고 박영수 특검의 인책인 회사에 100억 원을 줬다든지 이런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구속될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또 이 사안의 중요성을 보면 구속해서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지금 본인이 아니다. 나는 그 사실은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 여러 가지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아지는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 자체가 이 사건을 덮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정권 차원에서 이 사건을 그냥 꼬리 자르기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닌가 지금 유동규에 대한 구속영장에 이어서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것 자체가 검찰 수사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스스로가 자초했다 보아집니다. 문재인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하고 나니까 바로 한 3시간 반, 4시간도 안 돼서 영장을 청구했던 것입니다. 김만배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1차 소환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김만배가 본인에 대한 녹취록을 틀려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만들었다는 녹취, 이걸 틀려달라고 하니까 검찰에는 다음번 소환 때 틀려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놔 놓고 14시간 만에 풀어주고 난 뒤에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걸 보면 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지금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문성관이라고 피리수첩에 보도했던 당사자들을 무죄 선고했던 판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는 가세현, 김세희와 강용석 변호사들에 대한 구속,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과거에는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친정권적인 판결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는 그런 판사인데 그러니까 뭐가 지금 착착마다 들어간다. 이걸 보면 아주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은 김만배에 대해서 750억 원의 뇌물 공료와 1,100억 원의 배임, 55억 원의 횡령 등 상당한 중령이 예상되는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수사 내용은 부실했다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실제 검찰은 김만배에 대한 추가 보강조사를 예고한 상태에서 지난 12일 문재인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공개적으로 주문하자 3시간 30분 만에 김만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섣불은 영장 청구가 기각을 자초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일단 제동이 걸린 모양입니다. 김만배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에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법원에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자 바로 기과했습니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과 범죄성립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대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사업특혜를 받는 대가로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5억 원을 실제로 뇌물로 건넸다. 곽상도 전 의원 아들에게도 대직금적으로 50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동산 호재로 인한 화천대유 측의 초과 수익 중에 성남도시공사 지분에 해당하는 1,163억 원을 배임에 따른 손해액으로 잡았고 김만배가 회사에 빌린 돈 중에 용처가 분명치 않은 55억 원을 횡령으로 받던 것입니다. 김만배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또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핵심 물정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 파일을 재생하려고 했지만 변호인 측으로부터 제지당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증거능력이 확인되지 않는 파일이라고 하자 재판장인 문성관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녹취 파일 대신에 녹취록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만배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면 마음이 쫄겨서 외부의 언론과 접촉하기도 정말 두렵고 겁이 나고 이렇게 멘붕이 되는 상태인데 조선일보 기자와 통화하고 난 뒤에 무조시 내물이니 뭐니 하는 것은 검찰에서 모두 다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다 드러난다. 그러면서 동업자끼리 이 배분을 다투는 과정에서 경비를 부풀려놓은 것이 녹취록이 둔갑됐다.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을 변명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여유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정영학이 잔머리를 굴려서 회사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안 지려고 하니까 나도 이래저래 돈 들어간 게 많다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잔머리를 굴려서 거기 대응해서 본인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지금까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너무나 태연하게 그러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정영학 녹취로만 어존해가지고 수사를 했던 검찰도 문제고 검찰이 처음부터 여기 유동규의 핸드폰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리고 확보하려고 더 이상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런데 검찰이 못한 걸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그 다음날 바로 확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 지금 수사에 의지가 없는 것 같고 문재인의 그런 지시와 전체적으로 연관돼서 이 사건을 뭉개려고 하는 것 아닌가 특검을 안 받고 그래서 이재명을 대선 후보로서 끝까지 나가게 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뭔가 업무를 꾸미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앞으로 범국민적인 저항이 있을 것임을 엄중하게 근거해 줍니다. 성찬경TV였습니다.